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KMI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부터 드리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것도 있고 해서 3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감까지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파생시장을 통한 그림자 매매를 계속 전략화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응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번 파생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시죠. 여러분 보시면 오늘 저점이 272.5 어저께 저점을 지지했습니다. 272.5를 이제부터는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 7월 1일 날 이때 공격 들어갑니다 해드렸죠. 그리고 어저께 272.5로 오늘 딱 점도 똑같아요. 기재해 주고 올렸습니다. 와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야 이만큼 올린가. 제가 275, 2100, 삼성전자 45,000원, 그 다음에 SKNX 7만원, 생명선이라고 했죠. 내일이 우리 시장이 50포인트 급등하느냐 50포인트 급락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디데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확실성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여러분들 투자자 동량 보시면 오늘 시장의 에너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8,300억을 삽니다. 와 거의 1조 가까이 사죠.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산 게 수량으로 제가 또 바꿔보겠습니다. 12,000개나 샀습니다. 12,000개. 와 이 시장을 좋게 봐서 12,000개 미래에 상승할 거야 하고 12,000개를 샀다. 좋다 박수.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데? 보시면 미결제가 감소했습니다. 여러분들 12,000개 샀는데 청량은 마이너스 1,600개 감소입니다. 그러면 이 12,000개 산 건 뭐야? 그동안 매도 포지션 갖고 있는 거를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가고 불확실하니까 청산 들어가는 겁니다. 환매수 한 겁니다. 그래서 미결제가 감소한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좋으냐? 양날개 전략이 최고입니다. 9월물 때리고 12월물 사고 매수 선물도 스프레드 양날개 옵션도 콜푸트 200 지정해서 277.5나 280 매수 여기 옵션을 보시면 277.5 매수, 270 양날개 5대5로 균등하게 나눠서 내일 동시효과에 전에 결과가 발표될 겁니다. 눈높이에 6조 초반이 나올지 빅베스에서 6조 아래 나올지 생각보다 서프라이 나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표하고 나서 삼성전자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지 올리는 데 사용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7월, 8월 장을 결정을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럴 때는 양날개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럴 때 미리 파악하는 감각이 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여러분들 지금 아베 총리의 이 전략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너무 많은데 경제적 사이클로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글로벌 매트릭스 접근으로 정치 역학적으로 보세요. 경제적인 측면을 보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아베 총리가 7월 20일 날 참여선거 선거하면 이거 무너질 거야. 이제 잘 해결할 거야. 아닙니다. 이분의 논리는 이제 이렇게 갈 겁니다. 아베의 속마음.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 이걸 잘 이제부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치홀 규제. 그다음에 전략무자수출통제제도. 이게 또 뭔데? 그러니까 일본이 국가안보법으로 우리나라한테 공격을 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 위에서 본토로 빠지고 그 역할을 아베 총리가 대신한 거 아니냐. 두 분이 골프 치면서 이렇게 서로 짠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라는 건 뭐냐면 핵무기, 미사일, 이러한 대량산살무기가 제조 가능할 수 있는 국가에 이렇게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통제하거나 갔다는 얘기에서 규제하거나 자기네도 군함을 파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이게 이렇게 보면 경제적인 제재가 군사적인 부분으로 가버리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독도 문제도 여러 가지 이 노이즈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들 미국이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동참 공식화. 여러분 그동안에는 패싱당했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로 그동안 쓰지 않았던 린치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글로벌 국제정치학에서 린치핀이라는 단어와 코노스톤이라는 단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아니 주식 투자하는데 왜 이러한 것까지 봐야 되냐. 정치 경제학적으로 봐야 우리 시장의 환율이라든지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가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린치핀이라고 코노스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코노스톤이라 표현하고 일본을 린치핀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린치핀이 더 중요해. 코노스톤이 중요해. 그 말의 뜻에 심중 있는 그러한 뉘앙스보다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저는 어떤 의미냐. 군사적인 변동성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린치핀. 일본은 코노스톤. 미국의 속마음은 어떤 걸까요. 여기 보시면 린치핀이란 건 수레바퀴 속에 이게 고정하기 위해서 핀을 닦고 주면 수레가 튼튼하죠. 한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의 연관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의 변동성이 한국을 중심으로 요동치는 변동성 전략이 이제 미국과 일본이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저는 삼성전자 간단히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에 나가서 저 공장 뭐야. 이 단어가 그냥 나온 것 같습니까. 아 조만간 미국에 삼성전자 공장 3조 내지 5조 들어가는지 봐야겠구나. 이런 연상작용도 생각하게 합니다. 거의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평택에다 재야 되는 걸 미국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했습니다 하고 재선가도로 또 이거를 이슈화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이 린치핀 단어가 들어오면서 또 일본이 반도체를 때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참 별 생각 다 하죠. 이게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눈높이에 외국인들이 오늘은 이제 양갈래길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동안 때렸던 포지션을 청산해서 교통전을 시킨 다음에 내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게 외국인들 선물이 12,000개야. 8,000억 들어왔지만 미결제가 마이너스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이 275겜은 절대 안 돼요. 치고 나가야 됩니다. 실적이 쇼크 나와도 0급이 들어왔던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야 반도체 개별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파생 기준으로는 오늘 쌍바닥 졌던 이 라인이 쇼크가 나와도 지지해야 됩니다. 내일 만약에 이거를 깨고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7월 말까지 험악한 상황을 봅니다. 이것도 환율 급등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1등인 삼성전자를 오늘 청산하고 다시 공격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주변 종목도 같이 반도체 소재든 뭐든 같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일의 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라인을 보세요. 281에서 272.65 오늘 여기서 쌍바닥 주고 땡겼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275에서 280 방향으로 가져야 됩니다. 현물, 선물, 비차익 매수로 순수하게 들어오고 미결제 늘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터닝을 해주냐 만약에 272.5를 깨고 내려가면 A, B, C로 공격됩니다. 그럼 C는 어디까지냐 260과 265 직전 저점을 여러분들 이달 말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100에서 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느냐 터닝하느냐가 내일 갈림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게 대형 주장으로 중심이 이동되느냐 종목장이 순환이 계속되느냐를 결정하는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파생 전략은 양날개로 9월 매도, 12월 매수, 콜옵션, 푸드옵션, 양매수 이거를 전략화 시켰다면 종목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이벤트 전략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든 떨어져든 상관없는 모멘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대응을 해보자. 그러니까 연골고리를 모멘텀인데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 바이오주들 보면서 아주 머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미아픔 사태를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들 2016년도 12월 7일 코스닥 피해 숙청의 날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완전히 그때도 삼성자 에스카이닉스 패시브 전략하면서 코스닥 쪽 깡통나게 업종지수는 570까지 급락한 날이 있었습니다. 다 털렸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급등한 거 봤는데 요새 코스닥 쪽의 종목들을 보면서 이제 3번, 4번 이 악재가 겹치면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있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저는 이번 코스닥의 바닥을 이 종목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지수 오늘도 다른 것들보다 이번에 650과 675를 동그라미 거주시고요. 700이 정의해서 지지가 돼야 터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라인 675에서 막아줄 걸로 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5월달 저점입니다. 5월 27일. 이때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는 2016. 대반도 안 줬죠? 바이오돌, CJ, ENM. 대반도 안 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빠졌죠? 이게 5만 3천 원과 5만 5천 원이냐 5만 원까지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바이오주라든지 이 IT 외에 이 종목을 확인하는 하나의 바로 메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조의 TMI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나요.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